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을지로의 조선호텔 뷔페 식당인 아리아를 갈 예정입니다. 아리아는 제가 좋아하는 식당인데요. 한동안 뷔페 회의론자로 지내다가 성게알이나 대게 같은 음식을 식당 가서 각각 따로 단품으로 먹어도 이게 꽤 비싸고 집에서 먹을래도 좋은 재료를 적절한 가격에 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어 먹기 힘든 음식들을 한꺼번에 먹는 뷔페를 다시 좋아하게 됐어요. 서울에 유명 뷔페가 많은데 조선호텔 아리아, 롯데호텔 라세네, 신라호텔 파크뷰가 있고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조선호텔 계열에서는 아리아랑 조선팰리스 콘스탄스, JW 메리어트 플레이버즈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럭셔리를 표방하는 게 아무래도 플레이버즈 느낌이고 콘스탄스 같은 경우에는 통창이나 층고가 높은 게 포인트예요. 또 세 가지 호텔은 메리어트랑 제휴를 모두 맺고 운영한다는 특징도 있네요. 요즘 이제 물가가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급한 뷔페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면 모두 2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12월이 되면 연말이라고 가격을 올려받을 것 같은데 결국 20만원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리아 애기로 돌아오면 조선호텔은 되게 오래된 호텔이에요. 황구단이라는 사적 앞에 있는 헤리티지가 있는 호텔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럭셔리한 호텔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많은 분들이 헤리티지를 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메리어트의 웨스틴 브랜드로 계약해서 하고 있고요. 웨스틴이 아무래도 좀 특징이 별로 없는 브랜드다 보니까 웨스틴이어서 가시는 분들은 잘 없을 것 같고 메리어트 회원이어서 가는 거 반 조선호텔이어서 가는 거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한국 호텔 운영에 전반적인 아쉬움과 연결이 되는데 식사시간에 제한을 줘요. 이게 무슨 타임어택 같이 1시간, 1시간 50분 이런 식으로 식사시간에 제한을 주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호텔에 오는 게 아무래도 별 목적 없이 뭉개면서 쉬는 건데 시간까지 신경 써가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피트니스, 사우나, 수영장도 편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하루 한 번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특히 심했고 주말에도 이런 경향이 있고 한데 이런 게 좀 아쉽죠. 근데 뭐 특허 호텔인데 수영장 입장료를 따로 돈 받는 그런 다른 곳에 비하면 양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조선호텔은 시금업장이 유명한데 일식당 스시조가 제일 유명하고요. 중식당 홍연도 상징적이다. 루브리카는 상대적으로 좀 캐주얼하고 아리아도 적당히 넓고 차분하게 되어 있고 분위기가 편해서 방문하기가 좋다. 황구단이 보이는 라운지와 나인스게이트는 뷰가 너무 좋아서 밤낮 없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아의 장점은 한 건물에 유명 레스토랑들이 있다 보니까 이 레스토랑의 레시피 노하우도 전수받고 가지수 많이 안 가져가고 하나하나 맛있게 만들자 이렇게 가는 게 특징입니다. 유명한 메뉴는 아무래도 대게가 제일 유명하고요. 초밥코너도 괜찮고 커피도 괜찮고요. 조선호텔 김치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만원으로 가격 인상하면서 특식 메뉴들이 있습니다. 성게알 해산물 덮밥이나 수박빙수, 어니언스프 이런 게 있는데 지난번 방문했을 때 제법 다 괜찮았습니다. 수박빙수는 이제 라운지에서 파는 여름 메뉴이고 어니언스프는 이제 나인스게이트에서 파는 레시피대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이게 자사의 타업장의 인기 메뉴를 뷔페라는 한 장소에서 서빙하는 컨셉은 상당히 잘 잡은 것 같아요. 아리아도 고심이 많은 게 느껴집니다. 이른바 이제 네임드라고 하는 호텔들이 다 19만원으로 가격을 올렸는데 또 이거에 격을 맞추려면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 와중에 경쟁은 또 치열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가격을 올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가지 특식이라는 기획을 통해서 이걸 보완하고 또 할인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랜더스 데이라고 20% 했고 현대카드 VLP 고객들한테 30%도 한 번 했고 최근에는 네 달 동안 110주년 행사로 가격을 이제 16만 9천원이라는 특별가로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이런 데에서 좀 운영의 묘를 찾고 있지 않나 싶네요. 주차하기는 좀 안 좋고요. 오래된 건물이라 주차장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발렛 때는 카드 종류가 별로 없어서 무료 발렛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친구들 만나거나 이럴 때는 차를 가져가기보다는 대중교통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가족 식사할 때는 차를 가져가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웨스틴의 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지하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로비 공간이에요. 이제 체크인도 할 수 있고 나인스 게이트라는 이제 프렌치 식당도 있고 여기가 유명한 라운지입니다. 소박빙수로 여름에 파는 여기 이제 하트 같은 게 있는데 키스라는 브랜드 성수동에 있는 그 키스가 아니고 다른 브랜드 키스라는 브랜드랑 콜라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정문 같은 공간이어가지고 차량을 갖고 오시면 여기서 내려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유명한 황구단 역사 사적인 황구단이고 요 옆으로 이제 라운지바에서 황구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렌치 오니언스 3개 프렌치 오니언스 3개 프렌치 오니언스 3개 이거는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성게알이랑 연어알 있는 덮밥이고요. 첫 번째 접시는 콜드포도 회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초밥 같은 경우에는 그 대뱃살 있잖아요. 참치 대뱃살을 좀 추가로 지워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조선호텔 김치 조선호텔 김치는 비싸서 못 사 먹는데 뷔페에 왔을 때 이렇게 먹죠. 물 드릴까요? 탄수 드릴까요? 탄수 드릴까요? 탄수 드릴까요? 네. 좀 기다리면은 힘을 줘야 돼요. 아…. 음~~~~~~ 이 성게알 독밥은 솔직히 너무 맛있네요 요거는 이제 이번에 특식이라고 광고하는 국경몰입니다 편식도 네가 해? 형 누가 해? 매니저 없어? 편식도 없어? 자 이렇게 하고 있는거야 아무래도 이 건물 안에 중식당 홍연이 있기 때문에 한국 맛있어 중국 음식이 다 맛있을 수 밖에 없다 여기가 부패이긴 해도 김치가 되게 맛있는 집인데 저나 형들이나 평소에 조선옥제 김치를 집에서 먹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면 비비고에 두세 배 하니까 여기 와서는 좀 배추김치도 드시고 소박이도 드시고 그러네요 이번 순서는 여기 아리아를 먹여 살리는 대게 그리고 양갈비 갖고 왔는데 양갈비는 라세누를 먹여 살리는 메뉴인데 사실 아리아도 양갈비 맛있다 그리고 알이 큰 가리비 전복 이렇게 이렇게 LA갈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배불력이 어떻게 하지? 맨날 좀 세요 다시 배가 생겨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양갈비 진짜 맛있어요 제가 이제 연속 혈당까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식사 시작한지 한 30분 지났더니 혈당이 미친듯이 튀고 있습니다 애기와 함께 상쾌한 거라서 뭘 좀 주는게 소진보시긴 한데 이건 몰랐는데 그럼 안올라와? 여기를 잘라야 돼서 여기를 좀 그걸 보여드려 이걸 보여드리고 드십시오 아 수박 빙수가 나왔습니다 라운지 에서 주는 것만큼 뭐 예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라운지에서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수박 빙수를 어 뷔페에서도 서빙을 해주니까 좋은것 같아요 아 으 으 으 오늘은 5 오늘 또다시 월요일이고 아리아에서 저녁을 먹고 바로 다음 일정이 있어서 따로 후기를 못 찍어서야 하는데 일단은 제가 뷔페력이 너무 많이 줄었다 준비된 음식의 30-40%만 먹었던 것 같고 이전에는 준비된 음식을 한입씩은 다 먹어본다는 느낌으로 먹었는데 이제는 30-40%밖에 먹지 못한다 심지어 섹션별로 따지면 4개 섹션, 인디아 섹션, 초콜릿 섹션, 치즈 섹션 이런 거는 아예 손도 못했어요 그러니깐 정말 뷔페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뭐 은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식사는 좋았는데 뭐 하나하나 뭐가 다 맛있었다고도 있는데 뭐 가령 운이랑 성게알이랑 연어알이 올라간 덮밥이 꽤 맛있었고 그리고 러시아산 대개인 스노우크랩 워낙 유명한 메뉴라서 사람이 뭐 죄 살 정도로 유명한 제품이라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아의 장점이라는 거는 구멍난 메뉴가 없는 느낌 그니까 뭐 이렇게 뷔페 가면 뭐 하나는 이렇게 맛이 없는데 뭐 대체로 다 괜찮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구멍난 느낌이 없어서 그 부분 호감인 것 같아요 또 하나 또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같은 건물에 중식당부터 일식당 프렌치, 이탈리안 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레스토랑의 노하우나 레시피가 전수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도 참 막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뷔페는 아니지만 하나하나가 맛있다는 점에서 아리아의 경쟁력을 느낄 수가 있었다 주말에 간 거는 되게 오랜만인데 두 번째 식사 순서인 2부로 입장을 했어요 2부로 입장을 했더니 7시 50분부터 입장인데 7시 반쯤에 이제 도착을 했죠 영상도 찍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줄이 꽤 길게 서 있었고 빨리 줄이 서지 않으면은 7시 50분 조금 전부터 입장인데 예약 확인하고 이러고 하면은 입장하는데 그래도 5분에서 10분은 소요된다는 점이 그런 부분은 주말 식사에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식사시간이 이제 1시간 50분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1시간 정도 먹으면은 거의 뭐 식사를 다 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또 호텔 뷔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리고 이걸 집에서 다 따로 해 먹으려면 뭐 어렵고 또 식당을 또 다 따로 가려면은 힘든데 요새는 또 외식을 좀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외식을 좀 드리려는 차에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해결하는 느낌이 있어서 좋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내끼리 또 다른 영상형이 너무 좋은 작업들 너무 좋네요 áticas 안내끼리 또 다른 영상형은 뭐지 또 다른 영상형은 또 다른 영상형이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러 그런 영상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